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호텔은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호텔리어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볼까요? 호텔리어란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호텔을 대표하는 최고의 서비스인이라 할 수 있죠. 세련된 국제 매너와 건강한 체력,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의 얼굴입니다. 동시에 서비스 산업이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텔의 입구에서 가장 먼저 고객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호텔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도어맨은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님을 맞이하여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 통제를 통해 차량을 원활하게 하는 직업을 도어맨이라고 합니다. 도어맨과 함께 호텔에서 고객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벨맨은 주로 고객님을 객실까지 안내하고 고객님에게 기타 부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도어맨의 신호를 받아 고객님의 짐을 인계받고 고객님을 짐과 함께 객실까지 안내합니다. 벨맨 역시 도어맨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일하기 때문에 건강한 체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4시간 자리를 비우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텔 프론트 데스크. 안녕하십니까? 프론트 데스크 강혜지입니다. 프론트 데스크 사무원은 대부분 건물 안에 깨끗하고 밝은 조명과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프론트 데스크 사무원은 무슨 일을 할까요? 고객에게 객실을 배정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돕는 등 객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오면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숙박 등록부에 고객의 인적사항, 출발일자 등을 기재하고 호텔 이용법, 객실 정보 등 호텔 시설 이용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텔에는 또 객실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객실 예약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진입니다. 서비스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객실 예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텔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객실을 판매하고 고객님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텔을 예약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리어에게는 외국어 실력이 꼭 필요할까요? 네, 호텔은 관광과 사업상의 이유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외국어는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를 우선으로 공부하시고 제2외국어는 일본어, 중국어 순으로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은 숙박시설인 동시에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호텔 내에 있는 연회장에서 국제혜민쌤이나 웹 결혼식 등 크고 작은 행사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부서는 호텔 내에 있는 레스토랑, 뷔페, 연회장 등의 부대 시설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웨이터, 웨이트리스, 마텐더, 소물리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호텔은 전문화되고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진 단체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호텔리어가 되려면 호텔 전문학교, 일반 대학교,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이나 호텔 관광학 등에 관련 전공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전공자라 해도 호텔 교육원에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호텔리어에게 중요한 건 업장 투입 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텔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그때그때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호텔 업무보다에 대한 실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세련된 국제 매뉴와 건강한 체력. 고객을 우선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프로의식을 갖추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호텔의 얼굴. 이들이 바로 서비스 산업의 대표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